전남 한평군이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선발전형의 지원조건을 완화했습니다. 한평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장학생선발전형부터는 자격요건이 완화됐는데 부모 모두 7년 이상 지역에 살아야 했던 당초의 조건에서 부모 가운데 한 명만으로 이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게 바뀌었고 선적기준도 전보다 느슨해졌습니다.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갖춰 한평지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.